진앙지는 경북 포항이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멀리 경기 북부에서도 진동이 감추됐습니다. 고층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수천 마리의 새대가 물이 지어 날며 한강 위를 맴돕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오늘 포항 지진은 직선 거리로 200km가 넘게 떨어진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층 건물과 아파트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15층 높이의 아파트가 10초 가까이 흔들렸다거나 탁자 위에 올려놓은 물건이 떨어졌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특히 도심의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지진 감지 119 신고 건수는 서울 1235건, 경기 541건, 인천은 133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시설물 붕괴나 건물 파손 같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공식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 ...